안녕하세요. PGA 클래스 A 골프의 미치다 이병욱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정타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 원상복귀 훈련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상복귀. 원래 있던 자리로 돌려놓는 걸 원상복귀라고 하는데 어떠한 훈련법인지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원래대로 해놔라 아니면 임대를 했을 때 원래대로 건물을 해놔라 아니면 차 사고 났을 때도 원래대로 해놔요 이러면서 다투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골프는 원래대로만 갖다 놓으면 일단 방향성과 정타율을 매우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가지 요소가 있죠. 어드레스를 했을 때 숙임 각도라든지 무릎 각도라든지 머리의 위치라든지 정말 다양한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클럽 헤드와 손의 위치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어드레스를 딱 하잖아요. 어드레스를 딱 하게 되면 대체로 우리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핸드 퍼스트라는 얘기를 많이 듣죠. 그래서 늘 그냥 클럽은 그래요. 이 회사에서 헤드 무게와 그립의 무게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또 밖에서 돌아오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속도차를 극복하기 위해서 똑바로 일자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약간 오프셋으로 헤드가 놓여지면 이 클럽 셰프트는 이 그립 부분이 왼쪽 허벅지 쪽으로 향하게끔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공보다 손이 타겟 쪽으로 더 앞에 나와 있게 되죠. 그러면 사람에 따라서 앞쪽으로 5cm가 나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이렇게든 어떻게든 해서 치겠다 해서 한 20cm가 앞에 나와 있을 수도 있고 그거는 개개인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만큼 앞으로 핸드 포워드 프레스 또는 핸드 포스트 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의 핵심은 우리가 어드레스를 했을 때 공과 손에서 만들어진 이 차이를 우리가 임팩 순간에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느냐 이게 정타 프로젝트에서 원상복귀 훈련법인 겁니다. 그러면 제가 스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한번 추측을 해보셔야 돼요. 공 날아가는 거에 따라서 여기에서 첫 번째 공은 딱 지금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지금 인지를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완전히 왼쪽으로 날아가 버렸어요. 또 이번에는 이번에는 왼쪽으로 날아간 걸 너무 의식한 나머지 좀 손동작에 의해서 오른쪽으로 날아가고 말았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 구질은 원상복귀의 의미에서 보면 왜 저런 구질이 나왔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려고 제가 두 가지 샷을 좀 했거든요. 첫 번째 원래 놓여있는 위치보다 헤드가 먼저 들어와서 이 간격이 좁아지는 경우 손과 헤드가 만들어진 이쪽의 공간이 좁아지는 경우에 거의 왼쪽으로 잡아당겨지는 샷이 나옵니다. 이건 뭐 당연히 아시겠죠? 그리고 너무나 의욕이 앞선 나머지 헤드가 오기 전에 손이 더 먼저 나가서 이렇게 나가는 경우 그러면 벌써 간격이 이만큼이어야 되는데 이만큼으로 벌어졌죠? 이런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밀리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물론 늘 평생 공을 칠 때마다 그걸 생각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의 나의 스윙 그리고 정확도를 높이는 훈련을 하는 단계에서는 최초에 있던 헤드와 핸드의 그 간격을 유지하는 연습을 꾸준히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방향성을 대충 예측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필드에서 지금 너무 황당한 경우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뭐 덮였어 아니면 뭐 열렸어 덮이고 열리고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몸이 이렇게 나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로 인해서 공과 손에 최초에 있던 그 간격의 변화에 의한 그러한 미스샷이 거의 99%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뭐 요인은 많죠. 무릎이 나갔네, 배가 나갔네, 머리가 들렸네 여러가지 이윤이 있지만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됐길래 방향성을 잃은 거냐라고 한다면 최초에 있던 클럽 헤드의 위치와 손의 위치가 변했기 때문에 그런 구질이 나왔습니다. 라고 답변하면 아주 훌륭한 답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그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샷을 해보겠습니다. 최초에 있던 위치, 헤드는 여기에 있고 핸드는 이 정도에 있어. 그럼 이 정도의 위치를 생각을 했을 때 어떻게든 이 간격을 유지하면서 스윙을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뭐 샷 결과가 썩 나쁘진 않았어요. 굉장히 그 어느 정도의 유효타 구간에 들어왔고 그리고 약간 오른쪽이긴 해도 뭐 지금 핀에서부터 한 2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샷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굳이 따진다면 한 가운데에서 약간 우측으로 갔기 때문에 손이 헤드보다 약간 먼저 나왔다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까지 어떻게 사람이 조절할 수 있을까요? 자 다시 오늘 이것만 알고 쳐도 여러분들 진짜 골프 잘 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아껴 놓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들께 다 드리기로 결심했으니까 또 공개하는 겁니다. 또 손의 위치를 그대로 유지해요. 손과 헤드의 위치를 그대로 기억을 하고 스윙하고 그대로 가죠. 그러면 또 방향성이 이렇게 일정하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건지 이제 의미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꼭 똑바로 치기 위해서는 손과 클럽헤드의 간격을 유지하는 방법도 있지만 오히려 응용샷을 칠 때는 우리가 그 좋다 한다고 그러잖아요. 좋다. 뭐 이렇게 좋다수 해서 배를 몰 때 이렇게 이렇게 조정하는 것처럼 드로우를 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의도적으로 최초에 있던 그 위치보다 좁히는 탑법을 쓸 수가 있어요. 자 똑같이 있는 상태에서 오히려 최초에 있던 세덤보다 간격을 좁히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가운데로 돌아 들어오는 드로우를 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약간 최초에 있던 위치보다 간격을 벌려주면 페이드니까 약간 좌측을 봐야 하겠죠? 이 상태에서 아 똑같은 위치가 아니라 간격을 더 벌리면 이렇게 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아 들어오는 이러한 구질도 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이 간격이 변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정말 방향성을 보장받으려면 원상 복귀라는 걸 인식을 해서 그 간격을 그대로 유지해서 샷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게 익숙해지면 최초에 있던 간격에서 임팩트 순간에 약간 좁히면 드로우를 칠 수가 있고 최초에 있던 위치에서 약간 벌리면 페이드를 칠 수 있는 그러한 샷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그 정타라는 거 그리고 방향성을 내 의도에 의해서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러한 훈련을 하기 위해서 최고의 훈련은 원상 복귀 훈련이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린 거니까 여러분들 스윙 속에서 그 점을 응용해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러한 주제를 드렸을 때는 이걸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디테일한 주제를 또 뽑아내서 또 소개를 해드릴 거고 또 소개를 해드릴 거고 또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해가 안 됐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돌려서 계속 보시는 것도 좋고 앞으로 나올 주제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갖고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셨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PG 클래스의 골프 MC다 이병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육대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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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육대 구독